나 지체가 그동안 이렇게 그렸잖아요 참나 있으면 에고 이랬는데 낮에는 제가 여기에다 에고를 그리고 참신 하죠 참나 이쪽에다가는 칸트가 쓴 영어인데 물 자체라고 그냥 그 물 그 자체 이런 뜻인데 이 칸트 철학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써져 있냐 물 자체가 사실 이데아 입니다 이데아 사물의 본질 어 만약에 이 컵이 지금 보이신다 컵의 본질이요 여러분이 오감으로 이 컵을 느끼시죠 경험하시죠 이 오감 이전에 이 오감을 표현하게 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물의 본질 그런데 이 사물의 본질은 우리 오감에 안 잡힙니다 시공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물 자체는 파악 불가 입니다 칸트 철학에서 물 자체 파악 불가 그리고 이 참나라고 하는 선험적 자아죠 경험 이전의 자아도 파악 불가 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자아 니까 하지만 이 참나가 선험적 자아가 있으니까 에고라고 하는 경험적 자아가 가능합니다 이 경험적 자아가 우리가 이제 자아가 살아가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절대계죠 절대계 안에서 두 개를 나눠보자면 절대계도 쪼개집니까 저희 태극이 하나님 짜리죠 우리 태극기 국기에다가 하나님 그려 놓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태극 태극은 하느님입니다 동양에서 음양이 쪼개져 있죠 그게 뭐냐면 음양이 태극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통합돼서 들어 있는 자리가 태극입니다 이게 통합돼 있는 있으니까 이 자체는 시공이 없고 나와남도 없어요 그 안에서 이 우리 현상계에서 경험해 보니까 뭐가 있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오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에요 또 뭐가 있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쪽은 주관이고 이쪽은 객관이죠 주체와 객체의 양 이게 지금 우리 지구로 치면 여기가 북극이면 남극이고 양극이에요 이 현상계 경험의 양극에 저쪽 보여지는 쪽이 있고 보는 자가 있어요 후설 현상학도 똑같아요 이 칸트 이론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현상학이라는 건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정신의 현상일 뿐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후설의 정신 현상학입니다 그럼 정신 현상학에서 이 현상은 뭐로 이루어졌냐 노에시스 노에마 하는 게 주관 객관이 에고와 대상 이쪽은 이쪽 이쪽 에고가 에고가 주관이죠 이 주관이 이 생각을 통해 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에고도 나라는 생각이 이쪽에서 발생해요 그런데 그 객관에 이 오감 오감의 대상들이 있죠 오감의 대상이 어디서 등장했냐는 거죠 오감의 대상 이 컵 자체 컵에 오감의 대상이 되는 게 뭐죠 색깔 소리 색성 향 냄새 맛 촉감 색성 향 미촉이 오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감정으로 이 감정으로 감정이 또 오감으로 부풀어지는데 이 오감에 뭐가 들어오느냐 물 자체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어서 사물의 본질이 있어서 시공 안에 뭐가 드러나요 이 컵이 드러났단 말이죠 컵의 색깔 소리 냄새 맛 향 촉감 이것들이 등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시공 안에 이 안의 세계는 특징이 시간성 공간성을 갖고 있고 이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남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온 것만 우린 포착 가능해요 그 너머의 세계 시공 너머의 세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상도 시공 너머의 세계의 표현이에요 시공 너머의 세계를 물 자체 객관에서 말할 때는 물 자체 주관에서 말할 때는 선험적 자아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계는 에고와 타자 나와 남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는 내 에고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에고의 세계 이 에고의 세계 안에 타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객이 찢어져서 돌아갑니다 현상계 사이버 게임 같은 거에요 여러분 접속하는 순간 게임 상의 캐릭터 주체 게임 게임의 세계에서 이 캐릭터가 이 캐릭터를 둘러싼 이 환경들 그 안에서 캐릭터가 열심히 살아가죠 지금 여러분도 깊은 잠에 있을 때는 여러분 게임 밖에 있습니다 왜냐 거기는 시공도 없고 나와남도 없었어요 참나에 가까이가 있다가 무의식적이지만 참나랑 합일되어 있다가 탁 깨어난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각성 대신 지금 시공 안에 들어온 거에요 이 세계 안에 들어와 버린 거에요 여기서 들어와 버리니까 나와남이 찢어집니다 딱 깨면서 여러분 vr 들어가면 여러분 팔다리 있어요 vr 에 그런 vr 들이 있어요 팔다리 까지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 이 게임 vr 게임들 해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 지금 몸이 여기 있죠 vr 도 그래요 몸 다 안보여요 팔다리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팔다리만 보이죠 몸 다 안보이죠 그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다 하고 내 생각감정 오감을 갖고 색성향 미촉을 경험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 색성향 미촉이 근데 우리 여러분 게임 접속하면 이미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게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게임이 굴러가게 다 해놨을 거 아닙니까 꼭 그 굴러가는 거 서버가 다 계속 구현하고 있잖아요 게임 세계를 마찬가지로 이 물 자체가 이 서버예요 그래서 이 시공을 초월한 서버예요 거기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면 이게 딱 있고 이쪽 보면 이쪽 이게 있고 저 사람이 보면 저게 또 이렇게 나랑 다른 시각에서 이 이곳을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물 자체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 물 자체가 뭐냐 알고 보면 시공을 초월한 이데아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데아와 참나가 다릅니까 하나죠 태극의 두 모습입니다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에고를 만들어낸 측면에서는 지금 참나라고 하고 대상세계를 만들어낸 측면에서는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상계 빠지고 절대계만 남으면 태극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지가 지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태극 상태란 음향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타자가 없습니다 왜냐 참나는 참나는요 타자가 없는 나예요 타자가 생기면 시공 안에 들어오니까 시공 밖에 타자가 없는 나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거칠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 하고 내 이름도 몰라 하시는 순간 에고라는 에고의 이 세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시려면 이 세계의 조건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시간 몰라 공간 몰라 내일은 몰라 하면 여러분은 그런데 존재해 그러면 시공 밖에 존재하시고 참나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라는 한 생각 주무시다가 타깨 쓸 때처럼 나 그럼 나를 둘러싼 건 남 기분이 좋다 싫다 오감정보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 현상계 안으로 딱 들어오고 지금 현상계 안에 들어와서 현상계를 경험하고 계시니 존재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건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칸트가 유식학에서 이미 다 주장한 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가 이걸 가장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칸트는 이 물 자체 파악 불가 인식 불가 이 물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시공의 형식을 갖고 우리 안에 오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물 자체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이 오감의 대상들은요 물 자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식에서 정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 밖에서 여러분 이런 거를 찾으시면 안 돼요 칸트 주장은 이런 건 어디 있다고 우리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인식할 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칸트가 주장한 코페로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했던 게요 그동안 서양 철학은 불교는 유식학 같은 게 있었지만 서양 철학은 밖에 있는 게 객관적으로 있고 밖에 있는 객관적인 걸 내가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지금 서양 과학이랑 똑같은 관점이에요 근데 칸트가 뭘 정립했냐면 그게 아니고 모든 건 우리 정신의 현상이고 우리 정신에 나타난 현상에 그런 그 현상에 나타나는 형식이 시간 공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밖에 우리 정신 현상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를 여러분 안에 오감이 오감의 재료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시공의 형식으로 그걸 요리해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정신에서 영혼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그걸 인식하고 공간 속에서 배치해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나와 남의 관계를 나와 타자의 관계를 이원성 관계를 시공의 형식으로 여러분이 직관해 가지고 배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현상 속에서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생각을 통해서 오성과 이성의 생각으로 이 오감에서 정보를 뽑아냅니다 이거는 펜이다 이거는 한 개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뽑아내는데 그 정보를 색성향 미촉하고 하나 더 빠진 거 아시죠 뭐 하나 빠진 거 그게 법입니다 그게 생각과 감정이 파악하고 작용을 일으키는 게 법이에요 물 자체가 색성향 미촉 법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물 자체입니다 이 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감에는 색성향 미촉이 나타나고 여러분 생각 감정에는 어떤 법이 나타나 어떤 개념들이 나타나요 기쁘다는 것도 어떤 그 법 어떤 법칙을 만나서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이게 어떤 이게 펜이다고 판단하고 펜이라는 법칙을 만나서 이게 펜이다 이건 한 개다 이건 파란색이다 법칙대로 판단하는 거고요 이 감정이라는 것도 이 결국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법칙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재미있죠 어떤 법칙을 판단해서 그래서 이 불교적인 제가 칸트랑 불교를 좀 섞었어요 불교적으로 색성향 미촉법 하면 현상계가 전부 다 들어가요 생각 감정 오감의 대상들이 대상이 뭐냐 생각과 감정의 대상은 법입니다 오감의 대상은 색성향 미촉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누가 만들어 내느냐 내 정신 내 정신 안에 그것들을 뭐가 만들어 내느냐 물 자체가 만들어 내고 있다 시공 밖에 있는 물 자체가 시공 안에 있는 내 정신 안에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펜의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있죠 펜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펜이라고 분석하죠 요거는요 컵이라고 정의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활용하죠 이 생각이 이걸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컵이고 누가 봐도 펜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있다고요 그 제가 항상 여러분 정신으로 경험하는 게 일체 유심인데 객관적이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마음의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게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게 객관적인 여러분 게임 생각해보세요 게임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인 객관적이죠 여러분 그 아이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거고 얻으면 얻은 거예요 껐다 켜면 다시 아이템 나타나고 하나요 주관적인 세계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안 돼요 그게 객관적이에요 이 세계는 객관적인데 대신에 생각감정 오감에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세계는 철학은 이런 관점 과학과 달라요 이게 되시니까 객관적인 법칙이 있어요 인과법대로 굴러갑니다 인과법대로 굴러가니까 그 인과법대로 굴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슬픔의 법칙 슬퍼해야 할 걸 만나면 슬퍼하는 거고 기뻐해야 할 걸 만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 법칙에 대해 그리고 그 법칙들 어디서 판단해요 오감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 오감에서 들어온 정보를 생각감정 생각이 판단하고 감정이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따지면서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신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신 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시는 모든 거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하신 모든 건 정신 현상입니다 현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계 이 현상계 배후에 감춰진 절대계가 있습니다 절대계를 미천으로 해서 현상계가 구현됩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은 여러분 참나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펜을 존재하게 하는 그 힘은 보이지 않는 그 힘은 물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다르냐 이거죠 둘이 다를 것 같으면 시공 없는 세계인데 나와 남이 없는 세계인데 한 덩어리입니다 태극의 세계에요 저기가 하나님의 세계이고 태극의 세계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파악해 보시라는 게 주객으로 찢어서도 한번 보시면 재밌다 그런데 칸트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칸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시간 공간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세계는 다 여러분 영혼에서 구성해서 보는 세계에요 시공의 형식을 가지고 사물을 인과대로 배치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던져서 떨어졌죠 여러분이 보신 오감의 재료는 각각의 장면들이죠 이걸 여러분이 바로 시공 속에서 바로 구성해서 봅니다 직관합니다 시간 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졌네요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네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인과적으로 다 배치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바로 동물들도 그렇게 이해해요 각자들 자기 정신에서 시공 속에서 인과를 설정해 가면서 인식합니다 들어온 오감의 재료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오감 정보 그리고 이거를 배치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배후해서 누가 그걸 지탱하게 해주냐 사물의 본질이요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사물의 본질이 있어요 이걸 누가 인식하느냐 나요 그럼 그 나인데 경험자 이전에 선험적 자아가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후설 칸트 이후에 후설에 가면 정신현상학적 설명이 이런 식이고요 괄호치기라고 합니다 괄호를 쳐라 노에시스 노에마 주관과 객관을 가로 쳐버리고 남으면 가로 쳐버리고 나면 선험적 자아만 남는다 가로 쳐버려라 이게 지금 여러분 하는 작업이 뭐예요? 몰라요 몰라 할 때 시간 공간 나와 나 몰라 해버리시면 존재하시면 경험 이전에 선험적 자아로 존재합니다 타자가 없는 나 이게 참나 상태 이 타자가 없는 나를 기독교에서 지금 I am 그러는 지금 내가 있다 왜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I am 기독교에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몰라 하나하나에 어떤 힘이 있는지 내 안에서 주관 객관을 날려버리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선험적 자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물의 물 자체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사물의 진리를 직관합니다 칸트는 이 현상의 설명 과학적 설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보이는 철학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세계를 넘어선 시공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칸트는 침묵함 알 수 없다 여기를 알려고 하면 모순에 빠질 것이다 왜? 이 오감의 대상으로 나타난 이것들 외에는 자명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 발견되는 법칙 외에는 보세요 오감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이 컵이 뭔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명하죠 이렇게 움푹 패여서 여기다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컵 아닙니까 이건 오감으로 우리가 다 파악 가능하니까 오감에서 온 재료를 가지고 자명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법칙 외에는 오감 정보 이전의 정보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게 물 자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려고 시도하면 모순에 빠진다 이게 순수 이성 비판 그 책의 내용이에요 순수 이성을 가지고 이데아를 파악하려는 이성이 순수 이성인데 오감의 세계를 파악하는 이성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데아의 세계를 파악해 보려는 그 이성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오감 이전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컵의 이데아를 여러분이 알아내려고 하면 그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컵이 주는 이 오감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자명한 이걸로 체험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자명한 법칙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칸트가 철학을 되게 과학화한 겁니다 형의상학을 배제하고 과학화 하려고 했는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그랬는데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또 안 그래요 다시 그런데 실천 이성 비판은 참나의 세계에서 자꾸 나한테 뭔가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게 도덕률이죠 내가 행한 어떤 행동의 준칙이 반드시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한 것만 하라 모두가 해도 좋은 것만 해라 내가 당해서 쉬는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이 소리죠 이게 정언 명령 무조건적 명령으로 이 초월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자기 이 애고 입장에서도 선명하게 자명하게 내 안에서 자명찜찜의 신호가 울리거든요 칸트는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게 실천 이성이라고 한 거예요 자명하다는 그 느낌을 실천 이성이라고 푼 거예요 무조건적인 우주적인 명령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자명한 내 안의 도덕률 그건 지켜야 된다 즉 참나로부터 오는 신호는 칸트도 안 거예요 이걸 구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칸트 철학은 이겁니다 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참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참나로부터 오는 그 명령에 대해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초월계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이걸 구현하라 그럼 지금 이걸 학당식으로 더입하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칸트 철학이 그러니까 칸트 너 또 다시 모순에 빠졌다 이데아의 세계를 모른다면서 지금 선언적 세계에서 오는 좀 뭔가 이데아의 세계에서 내려오는 명령 같은 걸 또 인지한다고 주장한다 우순 아니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걸 칸트가 왜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무의 본질을 보실 수 있습니까? 어렵죠 명상을 해도 사실 잘 뭔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나무의 시공을 초월한 본질을 보라 이건 어려운데 그런데 나무들을 관찰하다 보면 우주에 나무는 이렇게 생겨라 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칸트가 그걸 수용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생겨라 하고 하는 시공을 초월한 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설명이 잘 된다 그러니까 상정하자 물 자체는 상정은 하되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자 그런데 우리 참나에서 오는 실천이성의 어떤 도덕률은 너무 선명하게 알려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 자체의 사물의 이데아를 알아내는 건 우리는 어려운데 도덕적인 어떤 이데아랄까요? 내 안에서 울리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학당식으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 천지 만물의 이데아를 읽어내는 건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의 이데아는 알 수 있습니다 자명찜찜의 신호를 통해 알려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우주의 명령인이 돼야 된다 사물의 모든 원리를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도덕 철학이 되는 거예요 칸트 식으로 칸트로 왔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칸트는 모르셔도 돼요 칸트 얘기는 그냥 격가지로 드린 거고 여러분 여러분 칸트 얘기에서 제일 재밌게 들으셔야 되는 거는 방금 그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 안에서 울리는 도덕적인 이데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를 수 없다 칸트처럼 이 만물의 이데아는 모른다고 주장한 사람조차도 우리 안에서 울리는 도덕의 이데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를 수 없다 하는 거 하나 아주 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사는 경험하는 세계는 여러분 정신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이런 게 있는데 과학자식으로요 밖에 이런 게 있는데 객관적인 게 있는데 객관적인 이미 우주가 있는데 내가 그중에 일부만 인식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칸트는 바깥은 시공이 없는 세계고 시공 있는 세계에 들어올 때는 우리 정신에 이런 식으로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가 이 우주의 전부고 여러분 이게 경험할 수 있는 전부라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물 자체의 세계는 그 너머의 세계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오감 정보로 우리한테 인식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가공하는 이 정신의 현상 오감의 세계와 그걸 가공해서 살아가는 또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이 정신 현상은 이 인간 영혼 안에서 펼쳐지는 거고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라는 그래서 바깥도 알 수 없고 이쪽도 알 수 없고 이쪽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이 세계만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에서 펼쳐지는 시공간도 다 여러분 정신에서 펼쳐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셔도 꿈을 꾸셔도 꿈 속에 시공이 존재하죠 여러분 지금 꿈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거기 시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신에서 이루어지죠 그 정신 안에 객관적인 시공을 봐서 시공이 구현되는 게 아니라 시공이 그냥 펼쳐집니다 왜? 아니 한 생각이 굴러가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는 배고파 시간이 전제 안 되면 이게 이 생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나 상태 외에서는요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시간의 흐름이 인지됩니다 그쵸? 아 배고프네 수행하다가 지루하네 지루하네라는 말이 성립하려면요 공간은 뭐냐 나와 지루함이 또 공존해야 됩니다 나와 남이 찢어져 있어야 돼요 벌써 공간성이 나와요 시간성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 정신이 사물을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감정을 일으켜서 현상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여러분 정신 세계를 지금 이해하려고 객관 세계를 보셔야 돼요 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서 펼쳐진다는 거 시공 없는 세계에 있는 정보들이 내가 이 세계를 경험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거 생각감정 오감의 모습으로 구현되고 칸트 철학 그대로는 아니고 지금 제가 칸트 철학의 핵심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법공이죠 일체 유심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까 해서 이런 설명 드려본 거 여러분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것들 있죠 이 오감정보 이 너머에는 또 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 물자체의 세계에서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 정보들이 내 안에 이렇게 오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그걸 나는 또 가지고 그걸 연구해 가지고 거기서 또 정보를 뽑아내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울고 웃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또 어디서 일어나는 내 참나로부터 일어난 현상 재밌죠 그래서 보세요 이 서버가 게임을 굴리고 있는데 또 이 플레이어 이 캐릭터를 가지고 플레이어를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나도 사실은 같은 존재입니다 한쪽에서는 서버 역할 한쪽에서는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신이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그래서 너무 현상계에 너무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몰라 괜찮아 하고 IM 상태 참나 상태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계를 굽어 보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참나 차원에서 보면 에고의 세계에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존하고 있는 딱 마음이 딱 직관이 되어 딱 알아차려지면 그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흘러가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 밖에 없습니다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나와 남의 이원성을 가지고 좀 더 보태면 이것들이 뭘 만들어냐냐 인과를 만들어내요 인과성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그리고 인과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각, 감정 이 오감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경험하는 모든 게 참나 상태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요 여기 이제 굴러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게 우주의 전부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예전에 부처님이 신수신법이라고 네 가지를 알아차려라 하는 게 이겁니다 몸뚱이 알아차려라 오감이죠 수 감정 알아차려라 심 생각 알아차려라 법 그 생각의 내용들 내용들 법칙이요 생각의 내용들이 법칙입니다 결국 요건 팬이야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나는 배고파 이것들이 법칙들이에요 요 놈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얻은 깨달은 진리들을 알아차려라 요 네 가지를 알아차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내 거 신수신법만 보면 알아차리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 것까지 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너 낙엽이 막 쌓여 있는데 그 낙엽 지어봐라 하니까 한 주먹 지어요 저 낙엽이나 네가 지고 있는 낙엽이나 똑같은 낙엽이다 네 거만 잘 알아차려라 이 소리 여러분 여러분 참나가 펼쳐내는 현상을 보면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참나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죠 그 우주나 이 우주나 똑같습니다 질이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좀 배경이 안 이쁘고 이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집은 좀 안 이쁘고 저기 영화 보니까 막 또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더라 그 차이는 있는데 결국 뭐예요 그거나 이거나 생각감정 오감일 뿐입니다 그거를 알아차리고 우주에서 여러분 좀 자유로워 지실 수 있어요 결국 누구나 자기 생각감정 오감밖에 못 알아채고 있구나 요 세계밖에 못 사는구나 이게 여러분 한 세계에요 여러분 한 세계 한 세계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 서로 비춰주는 구슬을 말해요 인드라망 인드라신의 무기 중에 그물인데 그물 하나하나에 구슬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서로 비추는 거예요 그 구슬이 영롱하니까 모든 게 다 비치죠 이쪽 구슬에 이쪽에 비치고 그 비친 게 또 비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치는 거예요 우리 우주에 여러분이 제 우주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제 우주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게 다시 또 여러분 우주에 들어가 있고 그게 또 제 우주에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비추면서 이렇게 마음이 굴러가고 있는 거지 각자의 우주를 살고 있는 거지 결국은 들여다보면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더라 하는 거 이거 못 알아내시면 철학자가 못 됩니다 과학자는 이렇게 안 봐요 과학자는 이 광활한 우주에 내 한정된 뇌로 뇌에서 일어난 현상이 이 정도 사물을 인지하게 내 뇌에서 제 구성에서 복원이 있다 이 소리까지는 하죠 지금 보고 듣는 게 내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이 소리까지는 뇌과학자가 하시지만 바깥에 엄연히 객관적인 사물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철학자는 그게 아니라 너가 인식하는 세계가 우주의 전부다 이 소리를 합니다 너가 인식하 왜? 유학자까지 똑같아요 이거는요 모든 도인들은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유학자는 다를 것 같죠 유학자는 객관적인 세계를 주장하고 불교는 주관적인 세계를 주장해서 중국에서 책 낼 때 저기 유교는 객관적 유심론 불교는 주관적 유심론 이렇게 나눠서 냅니다 거기 유물론 유심론 이런 거 나누는 거 좋아해서 근데 불교는 주관적이고 유교는 객관적일까요? 똑같아요 둘 다 객관적 유심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둘 다 일체를 정신현상으로 봅니다 근데 그중에 또 수많은 파들이 있겠지만 되게 본질에 들어가면요 대승의 본질 유교의 본질에 가면 일체를 정신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교에서? 왕양명 선생이나 저 주자학자들이나 다 비슷해요 근본적으로 심외 무물 내 마음밖에 물건이 없다 왜 그러냐면요 유교는 자사면 한 2,400년 3,400년 전분이에요 한 2,400년 전분 정도 돼요 공자님 손자니까 그럼 그분이 쓴 중용에 공자님의 철학을 쓴 거예요 그것도 자기 철학을 쓴 게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 흰 호혈학이 생각감정 오감을 말합니다 흰 호혈학이 발동하기 전이 천지 만물에 뿌려 흰 호혈학이 발동하면 발동하면 그게 천하가 함께 천하의 공통된 도리가 펼쳐진다 여러분 흰 호혈학 생각감정 오감이 일어나면 천하의 공통된 보편 법칙이 이 우주에 나타나고 흰 호혈학이 사라지면 천하 만물의 근본 원리 큰 뿌리만 존재한다 이게 중용에 써 있는 거예요 흰 호혈학 여러분 마음에서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고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생각 일어날 때 천하 만물의 보편 법칙이 구현되고 한 생각 사라지면 천지 만물의 큰 뿌리만 존재한다 그건 뿌리로서 존재한다 요소리가 뭐냐면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날 제가 토요강의 때 자세히 해드릴 건데요 요 펜 하나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펜이라는 것을 중시합니다 유학자들이 요 펜이 그냥 펜이 아니라 자 보세요 태극 유교에서는 태극으로 있다가 만물의 뿌리가 태극인데 태극만 존재하다가 흰 호혈학이 탁 일어나면 한 생각감정 오감이 일어나면 그 태극이 뭐로 나타나요 생각감정 오감이니까 오감의 대상인 펜 제 오감 거기에 대한 내 감정 내 생각 이렇게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유학은 이제 법공에서 구공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니에이지를 구현해 가지고 보편 법칙을 구현해서 내 우주가 이니에이지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유교는 천지 만물이 내 마음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으니 너 마음에서 이니에이지만 구현하면 천지 만물이 모두 제 자리를 찾게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천하 만물이 내 마음 하나 먹기로 모두 균형을 이루게 된다 내 마음 하나가 어그러지면 내 우주가 다 틀어진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이치를 잃게 되고 자연 현상까지도 이상해진다 율곡선생의 천도책 보시면요 율곡선생이 과거 급제한 다반제에요 천도책에 뭐라고 썼냐 사람 마음이 어그러지면 천지가 어그러지니까 원래 날씨도 정상적으로 이니에이지처럼 오행의 원리대로 잘 굴러가야 되는데 가끔 이상한 천지 조화가 일어난 거는 임금 탓이다라고 율곡이 탁 치는 겁니다 임금 마음이 이니에이지를 어겼기 때문에 자연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하죠 이게 다 일체 유심조식 사고에요 유학자들도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마음이 어그러져도 천지의 변화가 일어난데 가장 인간 중에 제일 리더인 황극인 임금이 마음을 잘못 쓰면 그 나라 전체의 자연 현상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다 요런 얘기 들고 지금 막 가가지고 청와대 공격하지 마시고 일체 유심조를 배우시라고 유학자들이 자연 현상까지 막 들먹이는 게 비과학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천지 만물도 내 마음 작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니에이지대로 이 술리대로 내 마음을 쓰고 살면 천지 만물도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황당한 것 같지만 이게 철학에서 나오는 소리가 유학자라고 다르지 않고 불교 보살이라고 다르지 않고 저기 기독교라고 다르잖아요 천지의 주제자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이게 천지 만물에 영향이 안 갈 것 같아서요 일체가 하나님 작품인데 그래서 근데 일체가 하나님 작품인데 객관적인 작품이 있고 또 따로 우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철학자들이 알아낸 건요 자기 영혼의 실험에서 알아낸 거는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낼 때 주객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주관적 마음 안에 객관이 나타나게 하는 형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딱 그 형식으로 만물이 나타나지 주관이 없는데 객관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인지하는 건 결국 내 주관이 없이 사물을 인지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영혼에서 실험하다 이 결론을 낸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관이 빠진 객관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그때 그 히말라야는 객관적인 거 아닌가요? 히말라야도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히말라야지 객관적인 히말라야 아닌 게임에 그러니까 게임의 비유가 좋아요 게임에 비유해 보는 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임 하나를 하고 있죠 그럼 그 게임에 객관적인 세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니터에 비치는 거는 우리 모니터에 비치는 거 아주 제한적인 거고 객관적인 세계가 어디가 딱 있나요 따로? 아니에요 여러분 모니터에만 있어요 서버에서 각각 여러분 각각의 모니터에 법에 맞게 딱 그게 부연되게 색성향 미촉을 보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법을 딱 적용해 가지고 그 화면이 뜨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게 서버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뭐라고요? 여러분의 모니터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난 것만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의 영혼의 실험에서 나온 체험입니다 그 직관과 분석이 이런 결론을 내게 만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로 들으면 황당하시죠 아니 나 잘 때도 세계가 있을 텐데 나 잔다고 내 몸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나타난 거 다른 사람 마음에 나타나지 내 몸이 있더라도 내 우주에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다시 나타나요 정신의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바라보면 나타나고 바라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우주에서 신기하죠 이게 지금 여러분 정신 현상으로 이 우주를 경험하고 있다는 호페론이 구수적 전환이라는 게 천동설, 지동설 이거 바뀌는 정도의 충격이 오셔야 돼요 이게 철학으로 가는 겁니다 과학에서 철학 과학자는 에고의 관점에서 연구하니까 지금 옛날 천동설, 지동설처럼 지금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이 안에서 에고의 관점에서 타자를 연구하고 있다가 갑자기 철학의 세계로 나아가면 참나 관점이 돼 버리니까 참나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 딱 현상계라는 게 딱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꿈속에서는 꿈속에 내 타자들하고 막 울고 웃고 싸우고 하다가 꿈 깨고 나니까 다 꿈이었단 말이에요 통으로 통으로 꿈이더란 말이죠 요거를 좀 경험해 보시면 지금 참나 이거를 생각으로 막 억지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참나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요 생각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그거네 칸트가 말한 그거고 유식학에서 말한 일체 유심 만법 유식의 그 도리네 존재하는 모든 게 내 식의 작용이라고 하는 그거네 제가 토요일날 강의해 드리고 화음경 초발식 공독풍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체는 생각이 만들어졌다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나와요 일체는 생각이 만들었다 어떠세요? 황당한 얘기 계속 들으신 건데 얼추 아실 것 같다면 여러분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제대로 얘기하시면 입원도 가능하실 수 있어요 우주를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의사선생님한테 한번 해보시면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경험해 보면 맞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칸트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안에서 육바라밀의 도덕 이데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건 물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선음적 자아 자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칸트도 인정한 바다 분명히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우주로부터 무조건적인 명령 천명을 받는다 동양식으로 말하면 칸트도 인정했다 칸트가 최고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칸트 같이 과학적으로 철학을 했던 사람도 인정했던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칸트마저 뭘 인정했다 시공은 우리 정신의 사물을 인지하는 형식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 정신이 사물을 인지할 때 시공 인과성으로 쪼개서 보고 있다 쪼개서 그걸 배열을 해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감의 재료가 뭉탱이로 들어오는 것을 딱딱딱 구분해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우린 보고 있다 이 세계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우리 생각감정호감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게 전부입니다 할 때 밖에 되게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경험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밖에 경험할 게 많은데 내 뇌가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 경험하는구나 관점이 아니고 철학자들은 참나의 시각에서 사물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애고의 눈으로 지금 이렇게 무리한 주장하면 다 엉터리죠 참나의 시각으로 보니까 참나 관점에서는요 현상계를 초월해서 보니까 현상계가 딱 파악돼 버리는 거예요 현상계가 빤해진 거예요 현상계가 수중에 딱 놓여요 물건이 현상계라는 물건이 그 위대한 이 우주 광대한 우주가 생각감정호감일 뿐이야 라고 딱 파악이 된다는 게 엄청난 얘기죠 시공, 이원성, 인과성으로 이루어진 생각감정호감에 불과해라고 딱 떨어진다는 게 여러분 그게 철학자 아닙니까 과학에서는 이런 말 못합니다 철학자는 할 수 있어요 자기 내면에서 영적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청담스님이 금강경 대강자라는 책에 써놓으신 건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들고 올렸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돌겠는 게 세로줄이라 너무 읽기 힘들어요 지금 이 줄일 때 이 줄로 갈 것 같고 막 이런 줄을 쳐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전 어른이라 말투가 요즘 말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보세요 생각이란 생각을 다 빼버리고 생각이란 생각 다 날려버리고 에고가 하는 생각 날려버리고 객관이죠 이 오감의 대상들이 객관이죠 객관을 세우지 않아 버리면 그 주갱 날려버리면 고스란히 마음 자리만 남는다 그때 남는 게 뭐예요 참나 맞나요 고스란히 마음 자리만 남는데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어떤 귀신도 날 못 잡아가고 옛날식 표현이라 좀 구수합니다 관점이 귀신이 날 못 잡아간다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신다는 게 좀 이상하죠 어떤 귀신도 왜 귀신도 현상계 안의 존재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파악이 안 돼요 귀신이 볼 때 여러분이 사라진 거예요 시공 안에서 어디 갔지 하는 게 하느님이 와도 안 돼요 부처님이 와도 안 됩니다 시공 밖에 있는 양반을 누가 건드려요 시공 밖에 있는 부처도 없어요 하느님도 없어요 거기 그런 이름이 붙질 못해요 하느님은 하느님인데 그런 이름도 없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떨어지고 나면 아 자꾸 줄이 헷갈립니다 나를 볼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날 못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통으로도 안 보입니다 누가 무슨 천안통 가졌다고 해서 천안통 가져도 시공 안에 있는 거 보는 거지 시공 밖에 있는 날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끼리는 서로 못 본다는 말도 하는 겁니다 이런 말 있는지도 모르셨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못 보는 자리까지 가면 완전한 자기를 알게 됩니다 그게 선험적 자아야 I am 완전한 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불교가 어떤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이 책 나온 지도 좀 몇 십 년 됐지만 참나가 있네옵니도 지금 몰라요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확술돼야 합니다 뭐하냐 참나냐 따진다고 됩니까? 거기서 누가 말싸움에서 이기면 참나가 없어집니까? 있는 게 없어지고 뭐 없는 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객관을 보고 무엇을 객관을 보고 생각으로 뭐라고 따지든지 간에 분별하듯이 그렇게 따지는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소리는 안다 모른다도 없이 그렇게 안다 그렇게 아는 자리가 있다 완전한 자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으로 따져서 안다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보니 내가 완전한 나가 돼버린 거죠 타자가 없는 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사정을 아는 방식으로 아는 겁니다 물 자체에 대해서도 왜 우리는 알게 되느냐 결국 사물의 원리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칸트는 모른다고 했지 왜냐? 이게 내 자신이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도 이 참나 체험을 통해서 우주나 사물 돌아가는 원리를 직관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낸 게 뭔지 아세요? 예전 어른들이 참나를 알아냈고요 물 자체도 알아냈어요 왠전 도인들은 그게 음양오행이에요 이분들이 과학자가 아닌데 우주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아? 물 자체 차원에서 알아낸 거예요 우주가 반드시 오행의 원리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천지만물이 시공 안에 있는 천지만물은 음양오행이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초월해서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 표현되는 것들은 다 추나 추동 하루에 하루, 1년, 모든 동서남북 다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다 천문이건, 질이건, 인사건, 인체건 다 이렇게 알아내신 거예요 이렇게 직관하신 거예요 이걸 지금 과학적으로 잘 써먹어야지 음양오행은 미신이다 또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권합니다 아무튼 참나 상태로 오래 지내보고 뭔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보자 동서남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 있어서 중생들을 끌고 가는데 이 꿈속에서, 현상계 속에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그 모든 사건을 다 버려버리고 나면 마음의 본연의 자세에 들어앉게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그 어떤 잡념도 없고 생각도 사라지고 좋다 나쁘다는 기분도 사라지고 나면 본연 자세로 돌아가는데 그걸 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 마음 아시겠죠?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도요 진리의 세계에서는요 바로 얼굴 마주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경전 2000년 전, 3000년 전 거 봐도요 저는 볼 때 지금 사람 만나면 더 멀어요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인들 말씀 들으면요 바로 그냥 내 마음처럼 와닿습니다 진리란 게 그래요 진리가 가진 힘이 그래서 본심짜리 이 마음짜리 이게 진짜 납니다 그냥 참나는 당연한 겁니다 이분한테 진짜 납니다 모든 생각의 주체가 되는 생각이 다 여기서 나오니까 주체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모든 조화를 부립니다 이것이 사물을 다 만들어내니까 온 우주에 이 나를 안 거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에서 나오고 나에서 나오고 내가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이 현상계가 그러니까 지금 천지만물 보이는 게 여러분 나랑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게 법집입니다 아니구나 이게 다 내 마음 작용이구나 이게 법공이에요 법집을 타파하고 법공을 얻으시고 이 우주 만물에 내가 제일 귀하구나 아집입니다 일체가 참나작용이구나 애고가 제일 귀하구나 했다가 아니구나 애고도 공하구나 아공입니다 아공 법공 깨닫고 나면 우주가 선명히 보이고 그때 깨닫는 공이 구공입니다 육바라밀로만 경영하면 이 천지만물은 내가 이 안에 음양오행 육바라밀로만 이 우주 경영하면 끝이구나 근데 경영하는 주체가 이미 이 우주는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경영하는 주체는 나구나예요 남이 아니라 나구나 내가 경영하면 이 우주는 바르게 다스려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우주에서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대승도입니다 소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소승은 여기 떠나서 빨리 이 세계로 가고 싶은 철학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내 정신만 다섯 곳이 챙겨라 호랑이도 거기는 못 가고 이때는 호랑이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으셨나요? 호랑이도 못 가고 그 자리는 하나님도 못 가고 부처님도 못 가는 마지막 자리이다 그 자리 가서 가보면 내가 이때까지 쓸데없는 생각 많이 했구나 엉뚱한데 집착했구나 하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해 되세요? 이 나라는 걸 안 거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웅도 바보도 다 일체 사건의 주체입니다 바보도 자기 우주의 주체요 영웅도 자기 우주의 주체 그건 똑같아요 이 현상계 안에서 여러분이 영웅 노릇하건 쉽게 말하면 게임을 잘하건 못하건 다 여러분 모니터에 게임 띄어서 보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다 여러분 일체 세계는 여러분 참나의 작용으로 나타난 이 현상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객관적 우주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객관적인 게 있다는 거는 객관적인 중앙 서버가 있어서 여러분 이 모든 세계를 하나로 조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는 거지 우리 세계는 주관적 세계고 따로 객관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그대로 객관 세계고 그대로 주관 세계인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꿈은 그냥 주관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눈 뜨고 경험하신 이 세계는 다른 사람 우주랑 그대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그대로 내 우주라는 측면에서는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는 객관적 유심론 그럽니다 유심론인데 되게 객관적이네 하는 일체가 내 정신현상인데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꿈보다는 게임을 비유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금강경에는 이 현상계를 꿈에다 잡고 비유했었는데 꿈은 문제가 뭐냐면 꿈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내 우주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요즘 더 좋은 비유가 게임으로 비유해야 돼요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게임에서 여러분을 함부로 언행하고 다니면 바로 징계 당합니다 객관 세계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한 우주는 그대로 객관적인 우주고 동시에 주관적인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 다른 우주를 찾지 마세요 참나의 세계와 눈 뜨면 현상계 경험하는 현상계 근데 이거는 내 주관으로 경험하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참나가 반드시 우주를 만들 때 주관을 통해서 객관으로 현상계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왜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가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상하죠 에고의 눈으로는 자꾸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법집이라니까요 법집을 깬 법공의 눈에는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이걸 더 풀면 참나가 내 에고라는 주관을 통해서 내 에고의 객관으로 천지마무를 경험하게 하는 세계라니까요 게임이랑 똑같아요 현상계 여러분 리니지마 게임 자꾸 제가 아는 게 리니지라서 리니지를 하는 거예요 제 리니지를 해서 리니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나온 게임 이름들을 잘 못 외우겠어요 하도 오래 전 들은 익숙한 이름이라 리니지 하는 건데 이쯤되면 협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게임을 할 때 모니터만 보고 왔다가 답답해 진짜 리니지다 제대로 된 객관적인 세계에 가서 게임할래 이러실 겁니까 난 자꾸 내 모니터로만 보니까 답답한 것 같아 여러분도 지금 우주를 여러분 마음으로 보니까 답답하죠 객관적인 우주를 그냥 보고 싶으시죠 그게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경험 못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건 여러분 모니터에 나타난 것 밖에 없어요 게임 회사 찾아가서 아무리 내놓으라고 해도 뭘 내놓겠어요 서버 받아 오실래요 뭐 서버 객관적인 세계 그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예요 주객이 함께 돌아가는 세계가 현상이에요 이거에 대한 느낌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